컴퓨터란 무엇인가요?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컴퓨터란? 저를 과하게 해주는 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컴퓨터는 통로? 모든 커피 같은 경우 저에게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괴물이에요 축제? 누가 어떻게 되냐? 국립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서웠어요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컴퓨터라는 것은요 새로운 꿈은 좋았고 너무 좋아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의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의 성지로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꿈을 다 가져다가 이 동물관에 놓으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 만들어졌고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좀 영감 받을 수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컨셉에 어려운 이런 박물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되게 즐겁게 옛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되게 즐거운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